오늘 이쪽에서 오셨어요 왜 이쪽에서 왔어요 숙소에서 혹시 오셨어요 어 왜 이쪽에서 왔지 어 약간 사기당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믿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이쪽에서 와야 하거든요 어 그래요? 여기 돌아오는 건데 그럼 저는 왜 맨날 여기로 왔지? 숙소에서 왔어요? 어 숙소는 무조건 이쪽에서 와야 해 숙소... 아니 터미널에서 내린 거 아니에요? 터미널은 무조건 이쪽에서 와야 하는데 뭐? 1등인 것 같은데요 네? 1등인 것 같은데 빨리 갈게요 이따 맨꺼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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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